32번 19년 3월 고1 모의고사 가겠습니다. All mammals 하면 이거 포유류죠. 모든 포유류들이 뭐뭐 해야 한다죠. Need to는 그래서 1. 뭘 해야 하나요? Leave their parents. 그들의 부모를 떠나야 하고요. 2. Set up 하면 자립하다 라는 뜻입니다. 자립하다. 그래서 on their own 하면 스스로죠. 자 스스로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at some point 자주 나오죠. 어느 시점에는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합니다. 자 그래서 모든 포유류는 1하고 2해야 합니다. 어느 시점에는요. 자 그러나 인간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인간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제공을 합니다. 뭘 제공하냐면은 아주 편안한 existence 하면 여기서는 존재가 아니라 생활이란 뜻이에요. 아주 편안한 생활을 존재를 합니다.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충분한 자 문장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. 자 충분한 음식이 도착을 합니다. 테이블에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이 주어집니다. 자 at regular 자 규칙적인 interval 하면은 시간 간격이에요. 규칙적인 시간 간격에 제공이 되고요. 돈이 그리고 3 자 bill 하면 고지서에요. 자 이 고지서가 자 get paid 하면은 이거 b plus pp는 어 b p p p는 아 get pay랑 b p p 랑 똑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거 수동태에요. 수동태 그러니까 지불이 되고 자 지불이 된다는 거요. 어 지불이 되고요. 마지막으로는 자 전기 자 tv를 위한 요 전기가 doesn't usually run out 어떻게 되나요? 자 종종 끊기지 않습니다. run out 하면은 뭔가가 떨어지다 이런 거죠. 자 run out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자 뭔가가 자 이 전기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. 이런 거죠. 자 그래서 만약에 누가 뭐 한다면요. 이 아이들이 자 build up 자 사치 사타에요. 사타 사치 않았다면요. 자 fairly 하면 꽤나 자 major 하면 큰이죠. 꽤나 큰 disrespect 불손이라든지 자 혹은 자 뭘 쌓지 않았나요? 이 conflict 갈등이죠. 자 누구냐면은 그들의 보호자 혹은 부모죠. 자 이거 정리하면은 그들의 부모 혹은 보호자 에 대한 불손이나 그들과의 갈등 이렇게 두 가지에요. 꽤나 큰 그들에 대한 불손이나 그들과의 갈등을 쌓지 않았다면은 이런 거죠. 쌓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. 뭐를요? 떠나는 걸요. 자 그런데 사실은요. 자 사실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. falling out of love 자 사랑에서부터 from이죠. 이거 out of 하면은 fall out of 하면 어디서 떨어져 나가다 라는 뜻입니다. 떨어져 나가다. 그래서 자 그 어른들과의 사랑이죠. 그런데 어떤 어른 자 너를 돌봐주는 어른입니다. look after 하면 돌보다에요. 돌보다 그래서 너를 돌봐주는 어른들과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였네요. 그것이 아마도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. 뭐에서에요? 바로 growing up 성장에서요.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. 사실은 너를 돌봐주는 부모님이 자 너를 돌봐주는 그런 어른과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. 성장에서요. later 나중에 누가 뭐 할 때요. when you live independently away from them 너가 이거 독립하여 독립적으로 떨어져서죠. 그들과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살 때 너는 그들을 다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누가 뭐 하기 때문에 자 당신이 won't need to be fighting 싸워야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죠. 자 need to 하면 뭐뭐 해야 하는데 be ing 싸우고 있다니까 싸우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거겠죠. 싸우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. 뭐하기 위해서 get away from 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요. 자 뭐뭐 누구에게서 벗어나다 이거죠. 자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는 다시 그들을 사랑해도 된다 이거죠. 그리고 나서 너는 그리고 너는 come back 돌아올 수 있습니다. 가끔씩이요. 뭘 위해서 home cooked 집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위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. 이렇게 되겠네요.